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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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돼? 니거리에서? 뭐야? 방격도 맞잖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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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나만 공격하는게 아니구나 같이 쳐맞는거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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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맞네 나 한번 볼 특능 나올 줄 알았는데 재밌었네요 아 이거 맞네 경치를 모아볼까 조절 아 나 저거 못 잡네 예 레벨업 한번 시키고 레벨업에 안 돼? 한 번 더 레벨업회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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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 가까봐 가면 다 가야겠네 다 잡아라 다 죽게 한 마리 더 잡으면 되겠다 다음번에 내벼러 가겠네 인마가... 뭐야 6,7,8이네 그냥 내벼랩 해버리네 최소 6렙은 되었을만하셨네 그냥 내벼랩 해버리네 최소 6렙은 되었을만하셨네 최소 6렙은 되었을만하셨네 최소 7렙은 seemed 초강기 일대 모션이 바뀌나? 뭐 없네 딱히 모션 없네 카치이 50% 짝살나는구만 바스타의 우이징, 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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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너가 할 일이 생겼네 3,000원으로... 되나? 반파나 각보되 그루누라 OK가 도쿠로자 숨어라 이제 아으... 아이고 큰일 났다 3,000원으로... 피가 너무 많이 달랐는데? 투여할 수 있는게 없네? 얘는 겨우치 올려줘서 어그제거 버텨야 되는데 3,000원으로... 아으... 그리고... 아으... 그가... 그가... 내는...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면 밖으로 나가네 한 번 쏠 수 있는데 경험치 뻥보다는 아 초강기가 아니네 죽지도 않겠지 이 새로운 형태는 사용할게요 이 형태는... 이 형태는... 이 형태는... 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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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착성을 좀 보고 가야겠다 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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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뱃어라! 뱃이 대중ية! 뱃어라! 이름땅 참전 참전 자막 참전 참전 진짜? 진짜?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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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먹고 벌레가 내버리네 뭐야 응 방어 야 방어에도 사촌이 달래 이 결과는, 그조차가 안되고 있다면 아직 일정된다 어... 어... 안 죽겠지 이 기타의 성능을 당신이 많아 함께 싸움이ましょう 일쇼に戦いましょう! いざ! しまった! 落ちろ! そんな! 落ちろ! 捕らえた! イライラさせやがって! 手こずらせてくれる! 壊れるわ балアイナット 奥々さえ知ってみて... 彼らしい 何が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す これはなに? 何?! もう? 何て奴だ! 何しかね、牛丼がだ! 위험하다、 위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에 부터 보죠. 얘가 그분가. 레벨을 더 올려봐야 되나? 하네요. 안에서 가면 안에서 들어버려야 되니까. 아 얘들 경우치가 잘 안들려 미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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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때릴 수 있는데 써 오케이 잘 때렸다 3마리 더 잡으면 6레벨 되려나? 3마리 더 잡으면 6레벨 되려나? 3마리 더 잡으면 6레벨 되려나? 3마리 더 잡으면 수 있어요 모르겠네 적당히 빨라 4마리 더 잡으면 4레벨 되려나? 2레벨 되려나 3레벨 되려려나? 빅레벨 내가 한참 남아야 돼 한참 남아야 돼 이게 몰빵인지 분배를 하는건지 절대값을 같이 먹는지 나눠 먹겠지? 공중 한참 남아야 돼 명중이는 좀 그렇다 응 어? 어? 한 마리 오리갔어 거기 잡고 찢어졌나? 한 마리 오리갔어 취했니? 아이고 아이고 가자가라 찢어졌나? 고마워 일어 아 레벨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레벨 못하겠다 . . . . 엔치를 슬랩돼야돼 여기로 마무리해야 돼 버전 버전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クソクソクソクソクソー! 今の私は、血塗られた歴史を繰り返すオズのゼクスマーキスなのだ! ジェンジャーン! クソクソクソクルのシーンを購入するために そして今日のシーンを売れていくよ クソクと繰り返しは、あ゛ースのアルトのカーマーが決まった 스트라이크가 귀환했지만 구명 코드를 한 척 가지고 왔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지고 대서연방역 사령부로 가야됩니다 깜짝아 오퍼스인줄 알았네 색깔이 융 헬리오플리스는 어떻게 됐지 근데 이게 스토리가 하나씩 해보고 맛보기를 해 보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애들 스펙이 좋아가지구 빡센느낌이네 아무리 봐도 공격력 60 리미트라이지 이거 9로 파견이 경험치가 1만이잖아요 이게 1로 나눠가지는건가? 만약에 한마리한테 몰빵하면 경험치가 1만 올라가서 바로 레벨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럴려나? 1인지는 언제 나오겠네 1인지 2인지는 2인지는 1인지는 2인지는 3인지는 4인지는 철화단에 소유한 건담 프레임 ms. 내가 더불호를 안봐가지고 pv로만 많대. 300년전 재앙의 전쟁 말기에 개발된 72개의 건담 프레임 체온기체 조품기. 에암 리액터를 2개 탑재해 병렬 가동에서 막대한 출력을 얻는다. 최대 특징은 후면부에 장비한 레일버드로 2개의 리액터 출력을 통해 탄환을 폭발적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으며 금지병기 다인슬레이브를 발사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 특징을 살리기 위해 포격모드라 불리는 사족보의 형태로 변형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발사시의 안정성을 엮을 수 있다. 탑승자인 노르바 신호에게 류세이보 라는 이름에 붙었으면 당연한 그가 선호한 핑크색이다. 출력적인 발사시의 안정성 투자를 보낸다. 잠깐만, 지금 제가 이걸 타고 있잖아요. 요고 조꼬미. 범용성이 훨씬 높은데? 쟤를 타는게 그리고 스펙도 좋아 자식 어설트나이프 개발이 두개로 끝이네 어설트나이프 플라우러스 전용 머신과 연속 롱베럴캐넌 아무것도 없고 다인슬레이버 관통 맵병기 다인슬레이버 이 앤도 150이라가지고 4발 정도 쏠 수 있네? 쟤는 두발 쏘고 땡이었는데 음... 얘 하나 땡겨볼까? 일단 개발된 것밖에 좀 하고 롱베럴캐넌 한참 멀었네 얘도 멀었고 롱베럴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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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레벨업해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8렙찍어야되고 에머탑도 없고 너무 레벨업 느리자 롱베럴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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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렌 롱베럴캐넌 롱베럴 이거 여기서 놔봐.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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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멋있는데?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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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얘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하위 기체인데 게다가 애초에 얘가 끝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얘로 양념치기는 좋은데 얘 하나 뽑아가지고 써먹... 뭘까? 딸피 만들어놓고 야곤 주워먹기 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비싸